예수님의 몸을 통해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교회학교 모든 영혼이 세상 유혹에 흔들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 중심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이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하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시고 사역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